장사 시작해볼까?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나한테 뭔 짓을 해서 상관없어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조이성, IQ 162의 천재소녀 그리고 이선은 소시오패스다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 약육강식 장가를 이을 생각이 없어 네 놈 목표가 내 모가지랬다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어렵게 하는 거지 너희들이 있잖아 우리 형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고 갈까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닌 대단한 남자로 만들 거야 내가 고집, 객기 제대로 부려줄게 이제 이태원 우리가 씹어먹는 겁니다 이렇게 집은 없어서 그저 가게 그저 여는 앞으로도 못 안 했어